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현미진진한 사이버 트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하루도 안 남았나요 방송이 나가고 좀 지나면 사이버 트럭이 공개가 되겠죠 너무 흥미진진한 마음을 저도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래도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살짝 노출이 됐죠 이래서 인플루언서가 되면 요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NKBHD라고 저도 종종 가끔 얘기하던 분이 워낙 테크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이분이 먼저 테스트할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참 예리합니다 거기 이제 265마일 라고 찍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확대해보면 요즘은 카메라 리조션이 너무 좋아서 저게 꽉 차지 않았죠 칸이 그걸 보고 꽉 차면 290마일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무슨 모드인지 왜냐하면 비스트 모드라고 해서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좀만 더하면 100km죠 거기까지 가속하는데 3초 아래로 끊는 모드라든지 물론 테슬라는 어떤 모드에 드냐에 따라서 기존 차들은 사실 전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를 주구장창 밟아가지고 에너지를 뽑았으면 당연히 전비가 안 좋아지겠지만 딱히 어떤 모드에 논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전비 하락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걸로 계속 쏘고 다니진 않으니까요 근데 트럭이라면 아무래도 짐을 신고 파워를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모드에 따라서 또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타이어 타이어도 좀 유출이 됐죠 앱을 통해서 프리미엄 휠이라든지 스탠다드 휠이라든지 좀 더 오프로드의 AT용 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릿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인지 금방 알겠죠 더 얘기해봤자 일론 머스크는 이제 목요일부터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니까 이곳에 대해서 뭐 열대밖에 안 한다는 둥 근데 이 동네에서는 너무 사이버 트럭이 눈에 자주 뜨이고 뭐 드론 영상이라든지 보면은 점차 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장부에 그렇게 허투루 쓰고 계속해서 양상이 늦어지면은 소송당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그 기출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 아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아 이거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발표했을 때 가격을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아 애널리스트는 이제 덴 아이브스 님도 한 만불 정도는 올리는 게 맞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피컵 트럭 전기 피컵 트럭이 아니라 F-150 셀비 실바라도 그냥 일반적인 US 피컵 트럭 에버리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19년 당시에 만 달러 정도 대부분의 피컵 트럭들이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도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아 그래서 이게 재미있어서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 당시에 가격을 이제 못 맞췄다고 비나 맞춰주면 더 좋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자들의 기준은 항상 눈높이가 높으니까요 근데 다른 내연기관 피컵 트럭들도 그때에 비해서 만 달러 이상은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견주어서 이걸 가격을 이렇게 한다라는 요 흐름이 요 해석하는 흐름이 맘에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프라이스는 트라이모터가 어쨌든 8만 달러 아래 듀얼모터가 전자 저가격이면 진짜 좋겠는데요 물론 저는 트라이모터를 예약했지만 왜냐하면 8만 달러에 보조금이 걸려있죠 그걸 너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섭시디를 못 받기 때문에 그거 아래로 모든 모델들이 책정이 된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이건 너무 희망사항이지 않을까요 듀얼모터가 8만 달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가 내놓든지 간에 8만 달러 내놓고 점점점점 가격을 내리는 추세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이 가격으로 나오면 폭발하는 거죠 지금도 대기자가 미쳤는데 가격마저도 저거에 맞춰준다 그러면 지금 열기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리비안처럼 또 이제 캠프 텐트 악세서리도 좀 내놓는 것 같고요 이런 내연기관 픽업트럭은 아 뭐 주행거리가 그렇게 안 깎인다는 댓글도 살짝 파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애플 투 애플로 비교가 안 돼서 그런 착각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은 당연히 물리법칙으로 누구나 무거워지면요 연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내연기관은 저속에서 효율이 안 좋고 고속에서 효율이 좋죠 그러니까 평소에 시내 주행할 때는 연비가 형편없다가 많은 사람을 싫었음에도 어디 장거리를 뛰게 되면 연비가 좋아지는 그런 착실을 느끼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런 최대한 변수를 통제하고 계산해 보면요 이거 전기 픽업트럭이 아닙니다 이거 내연기관 갖고 한 건데 100파운드당 효율은 1에서 2%씩 떨어지고 토잉 트레일러를 끌어 끌 시에는 40%의 페널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못해서 반토박 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죠 뭘 끄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다시 한번 근데 트레일러 사이즈라든지 트레일러 무게 여튼 무거워지면 효율이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다 다만 내연기관은 저속과 고속에서 효율이 다르고 그러니까 전기 픽업트럭과 동등하게 비교가 안 되고 역시 내연기관도 너무 베리어블 팩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이게 좀 비교가 기준이 다른 건데 그래서 오는 착시이지 않나 여기도 과장 못하면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풀사이즈 트레벌 트레일러를 끌게 되면 리뷰 같은 거 보면 거의 마일퍼 갤런이 10대입니다 10 근데 이제 트럭의 연료통은 크죠? 한 24갤런 되나요? 큰 것들은 근데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를 완전히 바닥이 아니라 한 그래도 겁나서 10에서 20%는 채우지만 뭐 기름은 뭐 몇 갤런만 남겨놓고 갈 수 있죠 더 극악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20갤런 정도 21갤런 정도고 10대면은 한 200마일 좀 넘는 수준이니까요 많이 그래서 제가 쫓아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내연기관이 좀 더 길긴 기네요 일단 리뷰한 기준으로 제가 리뷰 봤을 때는 한 170마일이니까 그래도 한 30에서 50마일 부족한 거니까 크죠 내연기관이 여전히 제가 봐도 이분에서 2점을 갖는 게 맞습니다만 천하무적은 아닙니다 여기도 트레일러 끌면 과장 못하면 반토막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를 차라리 더 높이는 게 그나마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얘기를 한 거지 지금 계산을 해봐도 이게 효용성에서는 참 시내 주행이라든지 트럭 주제 시내에서의 연비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파고들만한 고유의 아니면은 진짜 이런 사이버 트럭 같은 엄청난 디자인 그래서 시장에 이런 파급 효과가 있어야지만 초기에 잘 안착할 수 있다라는 아마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지 않을까 전략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각진 엑소스켈레톤으로 나오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물론 찍어내는 것과 도색도 안에서 가격을 온가절감하는 것도 무섭고요 다음은 제 수리 업데이트인데요 업데이트를 좀 해야죠 이거는 뭐 쉴드가 안 돼서 보험 문제도 있었고 여기 일처리 문제도 있었지만 아직도 아직도 제 차를 못 받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지난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렌트카를 줘도 저는 제 차가 제일 좋습니다 FSD 베타 때문에 그리고 워낙 차값이 비싸기도 하죠 비싼 차를 타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빨리 제 차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수리비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낮아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품 가격은 그렇게 제가 이런 에스티메이션을 받아보니까 그리고 차량 가격을 고려했을 시에 1억이 넘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은 내연기관에서도 그리고 요즘 그렇게 비싼 차들 센서 들어가는 데는 또 센서 공급이 딸려서 거기서도 좀 많이 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레이버 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걸 고려해도 수리비가 조금 센 건 맞는데 일단 테슬라 보험은 주변에서 봐도 제가 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워낙 저는 테슬라 보험을 옮기고 보험료가 싸졌는데 이번 일로 그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추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인건비가 어마무시한데 고치는 테크인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이미 깔아놓은 자기만의 플랫폼이죠 내연기관 생태계 고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많고 이미 팔아놓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부품 수급도 그래도 용이하죠 근데 테슬라의 디자인은 워낙 독특하고 지금 이런 터리피케이션 보니까 미국이 진짜 전기차 수리하시는 분들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너무 적고 테슬라가 자꾸 인증제도를 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네 디자인이 독특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잘못 고쳐져서 욕을 먹느니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변이 확다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라고는 하지만 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고 사고율이 낮은 차죠 굉장히 낮죠 미국에서 지금 리포트 되는 거 보면 블랙박스 덕분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모로 다 만족은 하지만 고장나거나 이러면은 수리비가 이 인건비 그러니까 파트가 아니라 전기차 전용 고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분들의 몸값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부담이 크니까 결국 딜레이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더라고요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데 특히 미국이 많이 부족하고요 저번에 제가 충전기 고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큰이라 그랬는데 자동차 고치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실 돈을 많이 주면 되는데 그러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 또 고용하는 회사 입장에 부담이 크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다가 테슬라는 독특한 디자인 아까 얘기했듯이 이래서 이래서 제가 좀 상세히 뜯어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뭐 체감형 유튜버니까요 제가 체감한 거 그대로 가감 없이 이걸 뭐 쉴드 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가지고요 와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프로세스 상황에서 제가 문제가 있었던 것 때문에 있지만 그게 있었으면 좀 더 빨랐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좀 다른 분들 한 얘기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EV 메카닉이 정말 부족하다 참 깝깝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구독자님께 솔직하게 이거는 쉴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은 GM입니다 오늘 GM 주식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랐어? 하고 봤더니 바이백을 하신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야겠죠 아니 이게 근데 10빌리언 플랜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백 뿐만 아니라 디비던도 올리는 거죠 배당이죠 스트라이크로 당한 게 1.1빌리언인데 와 화끈하네요 주주들을 달래는 것도 여러가지 플랜을 얘기했는데 이게 별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당연히 바이백 때문에 올랐지만 전기차 프로덕션 목표치 못 맞췄죠 제가 이 동네가 늘상 있는 얘기 이거 도대체 너무 지겹게 듣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그나마 양반으로 보인다니까요 아예 지금 내연기관 중에서 목표치를 채우는 회사 근처라도 간 회사가 하나라도 있나요 도대체 이거는 얼마나 매번 뭐 매년 그냥 너무 반복적으로 근데 1등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덜 스팔라잇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턱없이 정말 실망스럽게 프로덕션이 안 됐고 GM 크루즈 쪽 스텝은 지금 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R&D도 줄이고 그리고 전기차도 더 싼 모델 그리고 마진을 더 낮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얘긴데 아 배터리 어떻게 더 싸게 살까요 인산처리나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는데 메인 파트너가 LG죠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안 만들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주주 환원으로 주주들 달래고 지금 있는 사람들 해피해피하게 하고 R&D 컷해서 셀프 드라이빙은 이제 저 멀리 전기차도 더 저렴하고 마진도 개선하겠다고는 하지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생생만 내지 전혀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해서 내연기관 어차피 연구개발 안 하고 껍데기만 바꾸니까 거기서 마진 엄청 남겨서 이 파고를 넘어가겠다 플러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근데 지금 인기가 너무 점점점점 제가 봐도 이게 여기서 느껴져서 뉴스나 이런데 보면은 그분이 돌아오시면은 만에 하나 IRA법부터 손보시겠다 근데 이거 아 이번에는 왜냐면 높은 금리에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죠 아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제 손이 돼야지 전기차에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번에는 아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전기차에 있어서만요 전기차에만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뭐 누가 되든 여기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IRA법을 뜯어고치면 아 전기차에 좀 타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도 내일이죠 바쁘더라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발표되는데 저도 정리해서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